종국이 양쌤쌤.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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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야 여자친구 나와서 오거나. 쌤쌤 힘이 좋아. 야 소민아 기다려봐. 야 여친 나와서 영원해 여친. 여친이야? 이렇게? 이렇게 해요? 버리고 가야겠네. 이렇게? 잠깐만.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. 근데 이렇게 해서 씨르는 물이에요? 그냥 누워있으면 돼 그냥. 시작. 다들 긴장한다. 시작. 어떡해. 허리 꺼까지. 허리 꺼까지. 우와. 우와. 내가 힘을 좀 빼놓을게요. 야 버티다. 중간에 팔을 고쳐 잡아도 돼요? 버티다 부러져. 여자친구 울려고 그런다 지금. 저 연기하는 거. 저 연기하는 거. 진짜 미쳤다. 불쾌한 장면이야. 진짜 소민이 울어. 야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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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떠니? 어때? 야 우리 버텼어 우리 버텼어. 네 버텼어. 젖잘싸 젖잘싸. 그래서 힘 좀 뺐어요. 젖잘싸가 아니고 젖싸. 젖쌌. 젖지만 싸웠다. 진싸움. 진싸움. 젖구를 싸웠다. 형. 아 근데 셋짱 힘은 좋아.